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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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싶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그래도 오늘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나봐요 바다를 배경으로 좀 찍어줄게요 아 진짜 제주도는 흑돼지인데 흑돼지 진짜 먹고싶다 이거 봐요 이렇게 넓어요 바다가 내 마음처럼 제주가 너무 먹고싶어요 여러분 가주세요 가주세요 저희는 제주도와서 뭐 먹을게요 가져볼게요 저는 제주도에 와서 아 오므라이스와 김밥과 돈까스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많이 파는 아주 평범한 꿀도 먹었어요 다연씨 여기 제주도와서 받아보는 기분이 어때요? 지금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겠는데요 굉장히 새롭고 제주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인기가요하러 제주도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쭈희씨는 쭈희씨는 어때요? 쭈희씨 죄송합니다 쭈희씨 쭈희씨는 어때요? 쭈희씨는 어때요? 쭈희씨는 어때요? 쭈희씨 쭈희씨는 어때요? 아 너무 눈이 부셨어요 얘 되게 눈이 부시는구나 아까 리허설하면서 왼쪽으로 안 붙었고 뭐하고 계세요 지금 바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아 진짜 여름이었더라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어요 저렇게 바다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? 여름이었더라면 여름이어도 바람이 불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여름이었더라면 바람이 불고 있어요. 제주도에 고개국수가 유명하나요? 아니 저는 싸우고 싶습니까? 네! 고개국수가 너무 맛있는데 고개국수가 고개국수? 고개국수가 뭡니까? 요구를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태영입니다 심장이들 너네끼리 해먹어라 내가 이거 찍어줘 내가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 뭐 뭐 어때? 예쁘지? 되게 색깔 되게 빛났어 빛났어 너무 빛났어 많이 불어서 너의 차안에서 인데 정말 잘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야 태영 리프트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많이 불어서 이쁘네요 이쁘네요 뿌우 나아주일때도 이뻐요 피난 흉들였나요? 또 이쁘네요 둘이 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